청강문화산업대학교가 주관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이종범 웹툰스쿨의 이야기작법방송 궁극의 캐릭터 탐정 파트2 시간입니다. 글만 토크를 스킵하시려면 5분부터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웹툰 작가 이종범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곤입니다. 안녕하세요. 홍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승진입니다. 지난주 방송에 이어서 저희는 계속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미세만화주의보의 공민호 피디님 와계시고요. 안녕하세요. 공민호 피디님의 껍데기가 와있어요. 영혼은 다른 곳에 가 있군요. 그러니까. 오늘도 잠깐 밖에서 화장실 갔다 오면서 오랜만에 미세만화주의보 예전 에피소드를 보다가 공기청정기의 반란이 떠있길래 또 간만에 보고 추억에 젖어있었죠.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베스트 에피소드는 그거였어요. 여행다니는 부부얘기. 여기 계신 분들 각자 베스트 에피소드 있나요? 저는 꿀벌. 꿀벌이 베스트다. 취소. 꿀벌 최고였어. 꿀벌 채연이었나? 네. 맞나요? 어차피 우리들은 스펠도 만나지 못한다고요. 진짜 그 꿀벌 에피소드는 약간 역대급이었던 것 같아요. 저 그거 뭐였죠? 블록체인. 아 그 뭐지? 고양이. 고양이. 존버코인 이야기요? 네. 그거 너무 웃겼어요. 아 너무 웃겼죠. 시의성도 들어가 있는. 사실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봤자 공윤우 작가님의 껍데기를. 떠나간 영혼은 돌아오지 않고. 반행본으로 내두세요. 텀블벅에 올리세요. 어 그러게요. 그러게. 유수진 작가님은 뭐. 저는 그 인상 깊었던 거는 그 장편 시도 하신 거 있잖아요. 아 네네. 기억을 지워주는. 어 네네네. 아 뭐랄까. 불량 조절 최초의 실패요. 근데 뭐랄까. 어떻게든 또 공윤우 작가님도 그 이제 편수를 늘리는 과정으로 한번 또 뛰어드시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치 그치. 그래가지고 뭔가 기념비적인 시리어스한 내용도 인상 깊었고. 공윤우 작가님의 눈에 사라진 하이라이트는 돌아오지 않고. 여러분 미세만화주의 분 많이 봐주시고요. 저희 웹툰스쿨의 편집과 여러 가지를 함께 올해 해오셨는데 만화를 그릴 때가 제일 즐겁대요. 나중에 롱토뷰를 한번 해볼까. 좋죠. 영혼 없는 롱토뷰. 또 하나의 공지. 공지가 아니구나. 이건 이미 끝났겠다. 저희 웹툰스쿨을 꾸준히 들으시면서 작품 활동하시는 작가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웹툰스쿨을 들으시면서 데뷔 준비를 하시다가 중간에 데뷔하신 작가가 되신 분들도 꽤 계세요.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가 가장 친숙하게 생각하는 성함이 정원 작가님입니다. 정원 작가님. 정원 작가님 제가 정말 작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 작가님께서 최근에 텀블벅 후원을 통해서 보리의 가운데라는 책 맞나? 보리의 가운데라는 책 맞나? 맞을 건데요. 하여튼 개에 대한 이야기를 또 책을 내신다고 해서 제가 잽세계 후원을 했는데 텀블벅 후원을 했죠. 네. 후원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후원 성공이 돼서 책이 나온다고 합니다. 계속 뭔가를 하세요. 여러분도 정원 작가님 조금 한번 보러 가보시면 이런 만화도 있고 심지어 매우 재밌고 즐겁다 하면서 이렇게 취향의 폭을 넓혀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근황을 말씀드리자면 아이 둘과 놀았고요. 아무도 안 궁금해하시고 심지어 애 엄마도 안 궁금해합니다. 그래요? 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저희는 궁금합니다. 반응 안 하셔도 됩니다. 둘째분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둘째분이 태어나자마자 그러니까 여름에 태어나는데 벌써 두 살이네요. 지금 김태관 작가님 집에서는 아빠를 차지하기 위한 두 양당 체제의 정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 근황이 이사를 갔다 했잖아요. 네. 코타치 사셨어요? 코타치 아직 못 샀어요. 이사 갔는데 침실에서 잘나가 누우면 네이버가 보여요. 창 밖으로. 진짜요? 사우로네 탑처럼. 저 멀리에 창 밖으로 녹색 불빛 속에 하얀색 네이버가 딱 보여요. 그래서 왠지 잘나가 누우면 원고를 해야 될 것 같고. 중구 대표의 눈이 이글이글. 그러니까. 김중호 대표님이 보이고. 제가 굉장히 잘못된 방향에 침실을 잡았으니까. 숙면을 하기에는 부담감이 아주 큽니다. 자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탐정이라는 직군에 대해서 둘러보면서 한국의 민간조사사 심부름센터 그리고 법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을 막 다뤘는데 오늘은 궁극의 캐릭터에 좀 걸맞는 유명했던 실존탐정 편입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저스툰 지루한 지하철에 저스툰 자려고 누웠는데 지루한 지하철에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툰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툰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툰 웹툰 랩소설은 저스툰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툰 안녕하세요 작가 소신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종범의 웹툰 스쿨을 듣고 계십니다. 일단 셜록홈즈 쪽으로 자료를 많이 찾으셨던 김태화 작가님께서 실존탐정은 아니지만 셜록홈즈 얘기를 좀 해주시면 안될까요? 실존탐정이 더 재밌지 않겠어요? 알았어요. 셜록홈즈 관련해서 드릴 말씀은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 관련해서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코난도일의 스승인 벨 박사 그 양반이 환자들 오면 척 보면 앱니다 해가지고 다 맞춰서 그걸 보고 코난도일이 자기 거에도 써먹었다. 이제 뭐 그런 게 있고요. 이게 좀 재밌는 게 벨 박사나 코난도일 때는 빅토리아 시대이고 이제 그 영국 산업혁명 막 해가지고 특히 또 하층민들 서민들 이제 그 옷에 뭐 다 잔뜩 묻히고 다닐 때였잖아요. 아주 많은 정보를 묻히고 다닐 때. 네. 그래서 그게 묻히고 다닐 게 다 정보였죠. 그렇죠. 옷도 타이프치다가 옷이 헤진다거나 음식무도 있다거나 발에 진흙 묻어있고 그런 거였는데 이게 이제 최근으로 넘어오고 생활수준이 조금씩 다 올라가면서 안 그렇게 입고 다니니까요. 점점 더 멀끔해져가지고 탐정이 관찰할 게 적어지죠. 그래서 철록 보면 이제 관찰하는 부분이 조금씩 줄어들거나 다른 방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런 시대적인 얘기들이 재밌긴 합니다. 실제로 그 부분을 가지고 궁극의 캐릭터답게 작법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면요. 탐정 류의 주인공이 의뢰인이나 어떤 수사 대상 취재 대상을 한 번에 보고 알아내는 이 메커니즘을 전통적인 출입국에서 항상 써왔잖아요. 그걸 어떻게 변조할 것인가가 작가님들에게 숙제가 되고 있어요. 상당히 재미있게 등장했던 거는 장길산. 흥석영 작가님의 장길산의 첫머리에서 주인공의 엄마였나요? 주인공의 스승의 엄마였나요? 도주하고 있는데 노비 출신이라는 거를 지나가던 할머니가 보고 알아맞히는데 그래서 춘우한테 넘기려고 하는 장면이 있었죠. 흥미진진한데요. 그래서 계속 이런 내용이 가득하단 말이야 하고 봤는데 뒤에 다시는 안 넘어요. 확실히 그 사람을 꽤 뚫어본다라는 특징이 이야기의 몰입도를 올려주는 좋은 테크닉이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많이 쓰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기술을 이용해서 쓸 것인가 이거에 변주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마술사들 쪽에서는 멘탈 매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또 하나의 큰 흐름인데 그쪽을 이용해서 그쪽이라고 하기에는 이상하지만 그쪽 느낌을 많이 이용해서 나왔던 드라마가 멘탈리스트. 멘탈리스트 실제로 보면 한 리딩 콜드 리딩 쪽의 자료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저번에 탐정물의 주인공으로 추가할 만한 사람 중에 타로카드 읽어주는 분도 사실은 점술사나 전봐주는 분이나 이쪽도 탐정류의 주인공으로 변주가 좀 가능해요. 되게 중요한 관찰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한국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또 라이투미 같은 캐릭터 라이투미 같은 미국 드라마를 보시게 되면 심리학 중에서도 미세 표정이라는 걸 읽어내는 분야가 있어요. 마이크로 익스프레션이라고 해서 0.02초에서 0.2초 사이에 지나가는 인간의 미세한 표정. 이것을 전문적인 영역으로 발전시킨 사람이 폴 에크만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어요. 그 폴 에크만이 누구냐면 원래 관심사는 인간의 기본 정서는 몇 개일까 이거였어요. 문화마다 달라요. 문화마다 인간의 기본 정서는 몇 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대표적인 게 희노애락. 그런데 심리학에서는 5가지로 보기도 하고 어떤 학자는 8가지로 보기도 하고. 그런데 하다 보니까 폴 에크만이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야 니네 전부 도시인이잖아. 지구인 전체가 다 그렇다고 어떻게 믿어. 예를 들면 도시에 사는 사람들만 그런 정서가 발달한 거 아닐까. 사회적인 어떤. 맥락에 따라서. 문화권에 따라서. 문명화된 정도에 따라서 다른 거 아닐까. 그러니까 내가 한번 진짜 원시부족 같은 수준의 삶을 유지하고 있는 소수부족에게 한번 가볼게. 신기하다. 그래 가지고 아마존 정글에 가보고. 진짜로 문명하고 거의 접경이 없었던 소수부족들이 여전히 있어요. 폴 에크만이 문화윤류학자적인 면모를 발휘해서 갑니다. 가 가지고 그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막 분석을 해요. 그러다가 얼굴 표정을 분석하는 쪽으로 완전히 전문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얼굴 표정을 분석하면서 도시인이건 비문명사회인이건 인간 종족은 누구나 이 기본 정서는 갖고 있다라고 딱 발표를 하거든요. 그 와중에 나온 게 미세 표정이에요. 아무리 훈련된 사람도 0.2초 안에 그 특정한 표정을 만드는 근육은 경직되게 돼 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걸 해요. 부부싸움으로 해서 상담받으러 온 부부를 촬영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막 상담가 앞에서 부부가 언쟁을 벌이겠죠. 그런데 그때 폴 에크만은 앞으로 몇 개월 안에 이 부부가 이혼할 확률을 되게 높게 예측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부부싸움을 하는 도중에 특정한 미세 표정 하나가 나오면 거의 이혼하더라. 하나가 그게 뭐냐면 경멸이에요. 경멸. 경멸을 하는 순간 팔자주름이라고 하는 구륜군 근처 어딘가가 딱 경직을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보통은 훈련되어 있는 대부분의 도시인들은 감추죠. 마음을 감춥니다. 경멸하지만 대놓고 경멸스러운 표정을 안 짓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미세 표정은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나온 다음 감춘다는 거예요. 그건 막을 수가 없다는 게 그 사람의 이론인 거죠. 그래서 제만화에서 주인공이 미세 표정을 읽어내는 능력을 되게 많이 보여줘요. 그런데 그걸 아예 핵심 주제 핵심 소재로 잡아서 만든 출입물이 라이투미입니다. 라이투미 주인공이 미세 표정 전문가거든요. 그런 거? 앞으로 머신러닝 발달하면 그걸로 다 하는 거죠. 그렇죠. 표정 읽어주는 이런. 그것도 다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거짓말 탐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심박수나 체온이나 미세 전류 같은 것들을 가지고 많이 하잖아요. 한국에서는 아예 의자 형식으로 만들어서 개발된 신제품이 있거든요. 그거는 근육까지 체크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미세 표정 안면 인식이 발달할수록 미세 표정 빅데이터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쪽이 또 거짓말 탐지의 미래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 라이투미에 보시면 주인공 박사가 자기 스탭 한 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타고난 감각과 재능을 가진 사람을 뽑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딱 점 찍어둔 사람이 공항에 마약탐지견을 데리고 순찰을 하는 어떤 경찰이었어요. 딱 가가지고 가방을 들고 줄을 섭니다. 그리고 줄을 서가지고 본인이 전문가니까 미세 표정스러운 뭔가 수상수상한 어떤 에너지를 살짝 보여줘요. 그랬더니 그 마약탐지견을 데리고 쭉 순찰하고 있던 그분이 가만히 있다가 딱 와가지고 주인공 박사한테 잠깐만 오시라고. 캐치를 했네.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그러냐고 오시라고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따로 데려가서 가방을 검사하겠습니다. 딱 열었더니 돈다발이 쫙 있는 거예요. 바로 체포하려고 그러죠. 그 순간 자기의 어떤 직분과 이름 얘기하면서 이 가방에 든 돈이 당신을 스카우트하기 위해 들고 온 돈이다. 딱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이런 식으로 미세 표정을 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속일 수도 있다는 거죠. 사실 그런데 이 부분이 그 드라마에서 약간 아이러니한 부분인데 미세 표정을 조작하거나 숨기는 게 불가능에 가까워서 이게 발달하는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세 표정이 아니라 미세 표정이 드러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사후에 이 사람이 아차 내가 표정을 들킬 뻔했어라고 하면서 다른 표정을 갖다 붙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훈련 코스가 따로 있을 만큼 엄격한 부분이에요. 미묘해지는 부분이 생깁니다. 실제로 원하시는 분들 찾아보시면 폴 에크만과 미세 표정 검색을 해보시면 마이크로 익스프레션 검색해보시면 미국의 폴 에크만 학파의 제일 유명한 대학교 나오고요. 거기서 그 훈련받는 코스가 있어요. 누구나 가서 교육비를 내고 트레이닝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온라인 상에서 수강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온라인에서 배우고 저도 해봤거든요. 겁나 어려워요. 그 영상을 보면서 맞추던 건데 진짜 어려워요. 그런데 많이 훈련하면 실제로 탁 보인대요. 그러니까 훈련을 해야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훈련이 필요하고. 아무튼. 제가 걱정되는 거는 나중에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유머를 들었을 때 표정을 분석을 해서 분류를 하게 되면 저 같은 사람은 아주 입지가 좁아집니다. 지금 저 사람은 웃어주고 있군. 그렇죠. 경멸하고. 경멸. 경멸이 넘으면 그렇게. 과학적으로 확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입지가 아주 좁아져서 조심스럽습니다. 이 기술이 더 발전하는 거를 막고 싶은 기술이에요. 개그 연구가로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쉽지가 좁아집니다. 이렇게 자기가 주인공으로 선택한 사람의 직업을 가지고 초반에 말씀하셨던 딱 읽어내는 장면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이 부분이 작가들에게 되게 재미있는 과제가 됐어요. 그러네요. 사실은 에드 갈런포가 만든 뒤팡보다 홈즈가 히트를 친 게 이 콜드리딩 부분이 들어가서 된 거죠. 사실은. 거의 뭐 이 부분이 초기 성공의 아주 중요한 부분 아니었나요. 딱 읽어내는. 당신은 어디어디에서 전역한 전직 해군. 탓고. 문신이 해군 문신이고 이런 것들. 왼발을 절고 이런 거. 알고 보니 전역증 이런 거. 알고 보니 전역증을 들고 있어요. 세역군이 이런 거. 이마에 써있고 막. 한 번 해병은. 한 번 해병. 해병을 다 쓰죠. 해병 때 정말 옷 입고 오고. 해병이었군요. 그렇죠. 닥터 프로스트 시즌 1의 최초의 에피소드도 그거 되게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심리학자라면 어떻게 꿰뚫을까를 가지고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의뢰인을 한 번에 알아보고. 이런 것들 고민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홈즈 얘기 나와서 그런데. 실존했던 얘기 제가 하기로 했잖아요. 코난도일 작가 본인도 굉장히 탐정스러운 삶을 살았다고 기록이 있어요. 아셨어요 혹시 이거. 이게 코난도일은 그런데 아무튼 코난도일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사람이 실제로 탐정일을 해서 좋은 일을 한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영국 사람들의 말 만들기 조금 사과적인 취향 때문에 그 시대에 일어난 나쁜 일들을 코난도일하고 연결하는 게 또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죠. 맞아요. 그런데 되게 재미있었던 일화가 뭐냐면 코난도일과 더불어서 영국이 가장 사랑하는 추리소설 작가 누가 있냐 에가스 크리스트가. 에가스 크리스티도 자귀를 받았잖아요. 귀족자귀. 그리고 이 코난도일과 다르게 에가스 크리스티의 귀족자귀가 진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러냐면 코난도일은 추리소설 때문에 받은 자귀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국수주의 팜플렛을 썼어요. 그리고 실제로 전쟁에 참여해서 공원도 세우고 영국 정부 왕실에 대해서 굉장히 옹호 발언을 많이 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애국적인 사람인데 요즘 기준으로 보면 지나치게 애국적인 사람인 거죠. 그런데 홈즈까지 썼어. 그러니까 이제 자귀를 받은 건데 아가스 크리스트는 100% 추리소설 작가로서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코난도일이 홈즈로 유명한 사람인데 보호전쟁 때 영국이 정부가 너무 인기가 없었어요. 보호전쟁 때 어느 정도로 인기가 없냐면 나중에 괴벨스가 나치가 아니라 영국이 원래 나쁜 거다라고 하면서 보호전쟁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서 베네스 영화제에서 상을 타는 게 굉장히 국뽕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인기가 없는 전쟁이었는데 그때 코난도일 혼자서 유명 작가인데 보호전쟁은 좋은 전쟁이다 그러면서 그리스로 준 거예요. 얼마나 예뻤겠어요. 왕실 때에서. 그래 가지고 귀족을 준 거죠. 매한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아가스 크리스트가 행방불명된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그 행방불명된 아가스 크리스트를 찾을 때 코난도일이 추리를 했다는 게 굉장히 재미있는 일화가 남아있어요. 어떤 일이었냐면 에가스 크리스트 나의 가장 사랑하는 작가님 에가스 크리스트가 버크셔주에 살던 때가 있었거든요. 1926년 때 그때인데 1926년 12월 8일부터 열흘간 에가스 크리스트가 실종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가족들에게 작가 드라이브를 좀 하고 오겠다라고 말을 해놓고 자가용을 타고 나갔는데 그 작가님의 차가 서리라는 주의 뉴렌즈 코너의 석회 채굴 광산 근처에서 차가 발견되고 본인 에가스 크리스트는 없는 거예요. 행방불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코난도일에게 경찰이 물어봐요. 기자가 물어봐요. 기자가. 어떻게 생각하냐. 코난도일이 차가 발견된 곳을 위치를 물어보고 그 근처에는 기차역을 가본 다음에 어떤 기차를 타서 어디에서 내렸을 거라고 추리를 해서 그 역 근처에 있을 거라고 추리를 해내거든요. 실제로 그 추리를 코난도일이 기자한테 그 말을 하고 3일 뒤에 에가스 크리스트가 그 역 근처의 마을에서 나왔어요. 약간 실제로 그 탐정스러운 면이 있었다고 일화가 남아있는 거죠. 진짜로 홈짓은 수준은 아니지만. 그 억울하게 누명 쓴 젊은이의 누명을 벗겨준 일화도 있고. 그거 뭐예요? 아. 그 당시에 무슨 사건이 미체 사건이 있었는데 누가 돈터기를 썼는데 코난도일이 이 사람 억울한 것 같다 해가지고 진범을 이 사람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걸 밝혀줘서 누명을 벗겨준 사건. 진짜 탐정 같네요. 그렇죠. 네. 작가가.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다음에 또 안 좋은 얘기들도 있고. 코난도일은 말년에 좀 안 좋은 얘기가 많아서. 주변에 이것도 있어요. 어떤 저택에서 어떤 여인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살해된 건 분명한데 시신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용의사가 잡혔는데 시신이 안 나오니까 풀려나기 직전까지 갔거든요. 그때 또 어떤 기사가 코난도일한테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 물어본 거죠. 코난도일이 그 저택의 주변에 혜자가 있는데 그 혜자가 되게 얕아가지고 경찰이 수색을 안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혜자를 수색해야 될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 기자가 그 얘기를 형사한테 얘기하고 혜자 속에서 결국은 부패되고 있는 시신을 발견해서 용의자를 구속하게 된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약간 전문가로서 어느 이상 가버리면 본인도 그 능력을 좀 발휘하잖아요. 물론 살만 놓고 보면 그 삶은 약간 코난도일의 삶은 좀 뭐랄까 뷰티풀하진 않았는데 그 정도면 괜찮았죠. 코난도일의 되게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본인 스스로는 추리소설 작가가 되고 싶어하지 않았다라거나 모험소설 작가가 되고 싶어서 그렇죠 그렇죠. 모험소설을 너무 쓰고 싶었는데 추리소설만 팔려서 기분 나빠서 홈줄 죽였다가 역시 안 되니까 홈줄 살려놓고 실제로 코난도일의 관심사가 쭉 바뀌어 가잖아요. 그게 그 주홍색 연구에 보면 앞부분은 진짜 재밌어가지고 앞부분에 나오는 홈즈 캐릭터 때문에 결국 홈즈가 불면으로 통정이 된 건데 뒷부분이 너무 재미없잖아요. 그게 원래 코난도일이 쓰고 싶어했던 모험 소설이라서 뒷부분이 정말 재미가 없어요. 힘주어서 쓰면 재미가 없네. 진짜 하고 싶은 거 하니까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되게 애매한데 코난도일이 자기가 하고 싶어서 했던 일 중에 성공한 일이 거의 없는 사람. 맞아요. 일자로서 개혁도 잘 안 됐죠. 실제로 관심을 갖고 파고들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훌륭한 걸 보여주지 못한 심령술도 망했고 초능력 심령술에 관심이 확 생겨 가지고 말년에 연구를 엄청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 탈출 마술의 대가 후디니 아시죠. 후디니한테 직접 코난도일이 물어본 적도 있어요. 당신이 하는 탈출 마술은 혹시 몸을 에테르화 시켜가지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되게 진지하게. 후디니는 벙 쪄갖고 재밌다. 코난도일 진짜 좀 이상합니다. 재밌어요. 이 삶이. 원래 집안 얘기부터가 재밌긴 한데 너무 길어지니까 아버지 얘기부터 좀 아무튼 뭐 일단 생략을 하고 코난도일의 약간 불명예스러운 기록 중에 하나는 친구 중에 누가 죽었는데 혹시 코난도일이 죽인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는 사람도 있고 나중에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 라는 식으로 해서 약간 호사가들의 얘기인데 그거 말고 또 필트다운인 사건이라고 연구가 유명한 과학사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국에서만 유인원 에서 인간으로 넘어오는 중간단계 두 개구리 영국에서만 안 나오는 거예요. 독일에서도 나오고 프랑스에서도 나오고 네덜란드는 식민지에서 나오고 해서 다 그러는데 영국에서만 안 나왔는데 영국에서 드디어 나왔어요. 이게 필트다운이라는 데서. 그런데 그게 그래서 몇십 년 동안 교과사에도 실리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학자들이 이상하다 이상하다 해서 나중에 보니까 사람 머리뼈에다가 붙인 거죠. 턱바를 오랑굿한 턱바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기인데 그럼 이 사기 누가 쳤느냐 하고 용의자가 나오는데 그중에 또 코난도일이 들어갔어요. 진짜요? 워낙 국뽕이었고. 국뽕이었고 그건 저에서 살았을 뿐더러 그때 심룡술 얘기하다가 과학개랑 척을 져서 역시 연노가 봐라 이제 그러면서 하나 만들어서 쓱 집어넣고 자가갔다 도망갔다 이제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요. 설이에요. 설. 정말 많이 삐뚤어지셨네. 약간 홈즈의 아버지인데도 홈즈의 아버지로서 알려져 있는 거 말고 다양한 가십들이 있긴 해요. 그래서 제가 판면 팔수록 에거스 크리스티를 제가 좀 더 좋아하게 되는 그것도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코난도일이 더 재밌어요. 워낙 이상한 게 많으니까. 흥미진진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설정 구멍 난 것도 너무 많아가지고 와슨도 가슴에 총 맞았다 그랬다가 다리에 총 맞았다 그랬다가 다 바뀌고. 코난도일이 약간 실존했던 사람으로서 흥미로워서 가져와 봤고요. 그다음에는 동양의 당나라 시대에 유명한 사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더라고요. 적인걸. 그렇죠. 적인걸. 영화도 나왔었어요. 적인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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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인걸. 당나라 철러콤즈라 불리는. 630년부터 700년 시기니까 칩천무대인데. 그렇죠. 적인걸은 유덕화 씨 주인공으로 영화화가 두 편이 나왔는데요. 욕 되게 먹더라고요. 완전 초능력물로 만들어놨다고. 그래도 1편은 그래도 괜찮다. 하다가 2, 3편은 이제. 네. 뭐 공자영화도 뭐. 전작물로 만들어놨었는데. 사실은 제가 이 시대에 중국에 대해 아는 게 없어서 짧게만 조사를 해왔는데요. 이 적인걸 쪽은 나중에 한 번 누구 한 분이 맡아주셔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중국이 당나라 때가 소설이 발달한 때였는데 별 별 이상이 다 많아요. 그러니까 환타지 소설류가 중국에서 한 번씩 다 나왔어요. 당나라 때. 이 적인걸을 우리나라로 치면 예를 들면 홍길동같이 아주 대중에게 알려져 있는 유명인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원래 이 적인걸의 실제 기록은 포청천 같은 캐릭터였대요. 명 재판관. 그런데 포청천이 되게 판관으로서 많이 받아들여지는 것과 다르게 적인걸은 계속해서 수사하고 잡아내고 이런 탐정. 탐정으로서의 캐릭터로 엄청 소비가 돼서 이 대중매체에서는 심지어 영화 제목이었나 소설 제목이 신탐적인걸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신의 탐정. 하여튼 이 적인걸 쪽은 좀 관심이 가는데 제가 조사를 못했고요. 오늘 제가 조사해온 사람 중에 이 사람이 진짜 멋지더라고요. 이 사람 진짜 너무 재밌었어. 이 사람은 탐정의 아버지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경찰학의 시초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훗날에 어떤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냐면 빅토르 위고, 오노렛트 발자크, 알렉산드르 뒤마, 아르센 류펭을 쓴 모리스 르블랑, 몽테 크리스토브의 짝, 셜록 홈즈, 에드가드 앨런 포에, 어거스트 위펭, 에르클 푸아로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영향을 받았다고 거의 다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의 이름은 뭐냐면 프랑스와 외젠 비독크, 일명 앙리비독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과학수사를 처음으로 도입을 한 사람이고. 네. 이 앙리비독크는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만한 것을 처음으로 만들었죠. 즉 범죄의 기록, 범죄의 기록의 효시라고도 불려요. 이분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 관련된 기사를 쓴 분하고 나무위키, 영문 사이트 몇 개, 이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써머리해놓은 어떤 책자가 있어요. 그 책자가 지금 못 구해요. 그래가지고 못 봤어요. 그거 빼고 나머지들을 좀 봤어요. 주로 출처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동아일보의 유용화 기자님이 이분에 대해서 많은 걸 쓰셔가지고 유용화 기자님의 자료들, 나무위키 일부 이렇게 해서 해봤습니다. 이 사람은 앙리비독크는 1775년부터 1857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첫 소개가 프랑스의 궤도 혹은 탐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되게 유명한 범죄자였어요. 되게 유명한 범죄자였는데 후에 탐정으로 돌아선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탐정으로 돌아선 뒤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잡아드려서 너무나 잘 잡아드려서 현대범죄학의 아버지 대우도 봤고요. 거의 뭐 사립탐정으로는 역사상 최초 아닌가라는 말을 들어요. 물론 당연히 아니겠지. 왜냐하면 이집트 파라오 때도 사립탐정이 있었다는데. 그래요? 그런 설이 있어요? 평생 동안 거의 2만 명이 가까운 범죄자를 잡았어요. 2만 명? 방금 김태권 작가님이 말씀하셨던 디비화된 범죄의 기록을 처음으로 정리했던 사람이고 탐정물에 등장하는 각종 기술이나 행동을 이 사람이 처음 시도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설정이 굉장히 멋지잖아요. 범죄자를 잡는 전직 범죄자잖아요. 엄청나게 꼼꼼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범죄를 했을 때 그 기록을 되게 많이 적어뒀다가 나중에 잡아드릴 때 그 다이어리를 계속 봤대요. 되게 도움이 많이 됐대요.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일단 유영화 기자님의 글을 가져와서 인용을 좀 해볼게요. 어지간한 소설의 주인공보다 훨씬 더 극적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빵집 아들로 태어난 비도크가 프랑스 대혁명 당시에 입대를 해요. 군대에 입대를 해요. 5년간 군대에 다니다가 제대를 했어요.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갑자기 경찰이 들어온 거예요. 정식 제대 명령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탈영병이라고 잡아간 거예요. 그래갖고 체포를 당했어요. 그리고 감방에 들어가 있는데 감방 안에서 같은 감방에 있던 위조지폐범의 죄를 뒤집어쓰게 돼요. 그래서 중형을 선고받아서 10년 동안 탈옥했다가 잡혔다가 완전 계속 극한이 있는 거죠. 이 10년이란 기간 동안 이 비도크라는 사람이 프랑스의 거의 모든 교도소에 다 들어갔대요. 지금부터 기록이 남아있대요. 존재하는 교도소에 거의 다 들어가 본 사람 프랑스와 외진 비도크. 그러면서 거기서 범죄자 종류별 생리와 수법을 파악하는 10년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검거 당해가지고 잡혀있을 때 이 비도크가 그나마 친숙했던 경사한테 가가지고 어떤 식으로건 내가 결백하다는 걸 믿어달라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유일하게 약간 좀 귀담아 들어줬던 경찰이 하나 있었대요. 그런데 며칠 뒤에 어떤 특정 절도범이 연속으로 범죄 절도를 절도를 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프랑스 경찰의 단서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 우연히 그 친해진 경찰 경사의 사무실을 청소하던 당번병이 비도크였어요. 그래서 청소를 하다 말고 그 경사한테 청사님 톨비아 거리를 한번 가보라고.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톨비아 거리에서 절도범위의 흔적을 발견한 경사가 바로 비도크한테 온 거죠. 와가지고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이 부분은 자기의 다이어리에서 실제로 써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얘기를 비도크가 해서 명언이 됩니다. 범죄자들은 독창성이라는 게 없다. 한 번 사용해서 먹힌 범죄 방식은 무조건 다시 쓴다. 아지트를 찾을 때도 계속해서 같은 이유로 안전한 곳만 찾는다. 아지트를 변경해도 그 방식으로 안전한 곳을 찾으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사가 아직 범죄자인 상황이 비도크를 되게 신뢰하게 돼가지고 범죄자들이 있는 곳을 추리해서 소탕하기 위해서 계속 비도크한테 의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되게 많은 범죄자를 비도크의 조언대로 소탕을 하고 나서 경찰에 굉장히 큰 명예가 달린 백작 피살 사건이 하나 벌어지거든요. 그때 비도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거 하면 이거 하고 나면 나중에 풀려가지고 사설탄정하는 거 도와줘요. 이렇게 딜을 치고 추리를 시작하는데 그게 뭐였냐. 사건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백작의 부인이 남편을 기다리다가 총에 맞아가지고 죽었어요. 굉장히 처참하게 죽었대요. 경찰은 백작의 범인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막 추궁을 한 거죠. 경찰뿐 아니라 집사도 백작을 의심했대요. 그런데 비도크가 가만히 가서 보더니 백작이 당시에 쓰던 권총은 콜트사에서 나온 saa라는 권총인데 이 백작의 권총이 담겨있던 상자가 어떤 도구로 파낸 흔적이 남아있고 그리고 백작의 권총으로는 낼 수 없는 크기의 상처가 시신에서 발견됐고 그리고 주변에 어디에도 화약가루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문제는 당시의 총에서는 화약의 흔적이 무조건 남게 될 수밖에 없는 메커니즘이었다는 거죠. 비도크가 백작의 범인이 아닌 것 같다. 일반 강도인 것 같고 그 강도는 아마도 도박군 사기꾼 혹은 절도범 셋 중에 하나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이제 백작 부인이 끼고 있던 몇 가지 장신구들이 거래되는 걸 추적해서 파리에서 범죄자를 잡아요. 결국은 이제 경찰을 크게 도와준 거잖아요. 그래서 경찰들이 비도크가 내 건 딜을 받아요. 자유의 몸으로 사설탄정을 운영하고 싶다는 비도크의 조언을 받아들여줍니다. 그때부터 이제 정식 경시청 창설 이후 대부분의 수사를 비도크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이 당시 비도크 때의 파리의 범죄가 근대에 들어서 범죄율이 엄청 폭등할 때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비도크가 사릴 탐정으로 개업을 한 이후에 40%까지 줄어요. 그 범죄율이. 왜냐하면 이때가 1700, 1800년대니까 프랑스도 산업화 때죠. 막 공장들 생기고 이럴 때잖아요. 빈부격차가 되게 심할 때거든요. 빈부격차가 심해지면 당연히 각종 종류의 범죄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때 비도크가 도시화가 제일 크죠. 도시화가 되면 일단 범죄 소설은 도시화 이후의 산물이다 그런 얘기들이잖아요. 그래서 비도크가 어떻게 하냐면 다 아는 사이에서 못하니까. 맞아요. 자기가 전과자였잖아요. 자기랑 같이 제일 핫하고 힙하게 범죄를 저질렸던 전과자들을 다 불러요. 불러가지고 우리가 범죄 수사국을 만들자. 전과자들로 이루어진 범죄 수사팀이 만들어지면서 파리 내의 범죄율을 40%까지 떨어뜨려요. 그 공적이 인정을 받아서 이 악리비도크는 루이 18세한테 위조지폐 사범으로 잡혀들어갔던 기록은 사면당해요. 사면을 받아요. 실제로. 지금 이 사람 비도크라는 사람이 회고록을 냈거든요. 이 회고록이 저 같은 사람에게 되게 좋은 거죠. 그런데 너무 글을 재밌겠어요. 그래서 뒤쪽에 말했던 작가들하고 친분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욕도 먹냐면 너무 과장이 많이 돼서 거의 허풍으로 가득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그 회고록이 에드가 앨런포 코난도일 에밀 가보리오 이런 뒤에 어떤 추리소설 근대 추리소설가들에게 되게 큰 영향을 미쳐서 추리소설 캐릭터들 형성에 큰 기여를 했다. 이런 평을 받더라고요. 몇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이 비도크는 어둠의 색이랑 친밀할 수밖에 없죠. 본인이 되게 끝내주는 범죄자였으니까. 그래서 이런 일화가 다른 기록에서 나와요. 빈민가의 술집을 수색하려던 프랑스 경찰들이 술집 가득히 엄청 덩치 크고 전과자였던 사람들이 술집 안에 가득하니까 되게 쫓은 거예요. 어떻게 탐문을 해야 되지 이러고 있으니까 비도크가 나와서 자기 이름 막 시끄럽게 말하면서 수사로 왔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 이름을 밝히고 그랬더니 술집에 있는 덩치 크는 사람들이 아이씨 저 새끼가 왜 귀엽지 이러면서 다 스스로 나와서 경찰 앞에 줄을 서기 시작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걸 얘기해 주기 위해서. 이런 일화가 있어요. 약간 좀 말씀대로 되게 합법과 어둠의 색의 경계를 걸어가던 사람답게 좀 이야기에 등장할 수 있을 만한 면모가 되게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네요. 되게 놀기 좋아하고 호인이어 가지고 정식으로 결혼을 한 번도 안 했는데 항상 연애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 비도크가 83살에 죽거든요. 82살, 83살. 그 당시 나이로는 되게 장수를 한 건데. 이 83살의 나이로 사망했을 때 엄청 많은 수의 여성들이 몰려와서 막대한 재산 상속권을 가지고 싸웠대요. 왜냐하면 이분이 회고록을 팔아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글을 재미있게 쓰니까. 추리소서는 안 싸워 이랬는데 자기 관련된 범죄 관련된 추리 얘기들 이런 책으로 쓴 게 너무 많이 팔려 가지고 돈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재산 상속 가지고 싸우려고 여성들이 막 온 거예요. 서로 내연려 막. 하지만 이 비도크가 마지막 유언장에서 자기의 막대한 재산을 전부 남겨준 사람은 30년 동안 자기를 돌보던 메이드였어요. 그런데 그 메이드는 자기가 상속인이 될 걸 전혀 몰랐대요. 약간 좀 되게 여러 가지로 스토리 같지 않나요? 그렇네요. 신기하다. 그래서 이 앙리 비도크 프랑스와 외진 비도크는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자베르 장발장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류팽 루팡 몽테크리스토 백작과 홈즈 정도의 그리고 엘큐프하루에 되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알려져 있는데 작가들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원작자들도 비도크의 회고록을 재미있게 읽었고 그 사람이 아마 사립탐정으로서 최초가 아닐까 생각한다 라고 말했던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너무 저만 얘기하나요? 재밌는데요. 너무 재밌고 있습니다. 비도크 재밌지 않아요? 네. 재밌어요. 비도크 좀 파보고 싶어. 처음 들은 인물인데 근데 비도크가 너무 많이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서 조사해봤자 이미 다 도굴당한 피라믹처럼 될 것 같아요. 그렇긴 하네요. 그리고 한국 한국에서 제가 조사를 하다가 나온 분이 계세요. 이쪽은 약간 한국에서는 두 분을 제가 계셨는데 한 분은 약간 느와르에 어울리는 하드보일드에 어울리는 분이고 좀 어둡 침침하고 나머지 한 분은 되게 웹툰으로 그리면 재밌을 것 같은 컨셉이 발랄한 자 일단 느와르에 가깝다고 느껴지는 분은 원린수 형사문제연구소 소장 원린수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완전 일반인이에요. 변호사나 수사 관련 직함이 없기 때문에 어디서는 사법 NGO 활동가라고 불리기 위해서 이분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게 된 이 시작은 찐빵소녀였어요. 아시죠? 그래서 어제 공유를 거셨고요. 네. 제가 하다가 다시 나왔길래 이게 뭐냐. 이 원린수라는 분 검색하시면 잘 안 나와요. 되게 이상할 정도로 잘 안 나오는데 왜냐하면 이분이 경찰과 검찰과 언론과 엄청나게 척을 지신 것 같아요. 과거에 법조 비리에 의해서 피해를 받은 억울함 때문에 이런 사설 탐정스러운 일을 시작했다고 본인은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대중에게 이분이 드러난 것은 s방송사의 그것이 땡땡땡땡땡 이라는 방송에서 셜록홈즈를 꿈꾸는 사람들이라는 특집이 있었는데 거기서 되게 능력 좋은 유망한 사설 탐정스러운 사람으로 소개가 돼요. 그런데 같은 s방송사의 다른 프로그램에 의해서 완전히 매장당할 정도로 고발을 당했던 일이었죠. 일단은 2008년도에 어떤 모호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일단 사회고발하는 프로그램 같은 거였어요. 그 프로그램에서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10년 정도 지난 현재의 결론부터 얘기하면 법원에 의해서 이미 판결이 끝났어요. 이 방송사가 방송을 조작했다고 나왔고 무죄로 실제로 그 방송사에서 악의적으로 조작했다는 판결이 다 나왔어요. 그때의 이 원륜수라는 탐정이 확 유명해졌는데 그때부터 이분의 고통도 시작된 것 같아요. 이런 얘기입니다. 강원도 국도변에 한 휴게소가 있는데 이 휴게소에서 찐빵을 주로 파는 일하는 어떤 20대 여성 직원이 학대를 받고 있는 것 같다라는 제보가 경찰에 들어가요. 얼굴에 멍이 좀 많았고 말이 좀 어눌하고 자꾸 주인 눈치를 좀 보는 것 같은데 몸에 항상 상처가 요구적이 나고 이런 제보가 들어가요. 제작진이 숨어들어가서 촬영을 시작합니다. 여직원은 계속해서 아니다. 나 이거 넘어져서 다친 거고 나 차에 부딪혀서 다친 거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부인을 하는데도 제작진이 약간 제작진이 평소에 거기 노예노동처럼 붙잡혀 있는 사람들을 많이 풀어줬어요. 실제로 그전에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죠. 우리가 흔히 기억하고 있는 뭐라고 하지 임금 체불하고 감금시켜서 일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고발했던 곳이고 여기도 그럴 그런 것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 사건이구나. 기억나시죠. 청취자분들 중에 기억나는 분이 계실 텐데 제작진이 자신감에 붙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확신을 했군요. 패기가 쩔어요. 일단 정신병원을 수배해요. 정신병원을 수배해요. 그리고 이 여직원 A씨라고 부르겠습니다. 학대당한다고 의심되는 이 A 여직원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가족을 설득해요. 이게 제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그 제작진이요. 네. 이게 이게 이제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기 위해서 조작을 하거나 누구 설득한다는 게 제3자일 경우는 진짜 위험합니다. 그렇죠. 물론 필요하긴 하지만 확정하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결국 실제로 이 직원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켜버립니다. 가족의 동의를 얻어서 두나 언니였나 뭐 그리고 나서 영상 조작을 되게 많이 했다는 게 나중에 밝혀지죠. 그러니까 원상을 조작해서 이 휴게소의 주인 부부를 전국민적인 악당으로 만들어버려요.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얘기하니까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당시에는 거의 막 엄청난 전국민적인 분노가 일어섰어요. 지적장애가 있는 소녀 4년간 감금하고 돈도 안 주고 일시키고 학대했다라는 식의 기사가 이제 나간 거죠. 심지어 그래가지고 전국에서 그 소녀를 도와주려고 성금까지 이 방송사를 보내고 결국 이 휴게소 주인 부부 중에 한 분이 구속이 됩니다. 여기에서 등장한 한 사람이 원린수 씨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그 방송사에 소개됐던 영상을 이 가족이 휴게소 주인 부부가 보고 너무 억울하니까 좀 풀어달라고 우리 누명을 풀어달라고 의뢰를 한 거죠. 그래서 원린수라는 이 탐정 물론 탐정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게 불법이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소개를 하고 직함을 얘기하겠지만 편의상 탐정이라고 부를게요. 원린수 탐정은 아주 많은 종류의 자료들을 모아요. 당연히 합법적인 선에서. 이 A씨가 정신병동에 입원했을 때의 간호일지를 구하고 A씨가 다녔던 학교의 지인들과 동문들을 전부 다 취재를 시작하고 정신병원의 간호사들 증언을 모으고 모든 걸 모아서 법원에 제출해요. 검사에게 제출해요. 그런데 경찰은 이 원린수 씨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무시했다고 이 사람은 얘기해요. 그래서 기자회견을 하려고 해요.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때 이 방송사 PD가 찾아옵니다. 몇 시간 동안 방송사랑 척을 지면 수습이 어려울 수 있으니 기자회견을 하지 말라고 설득을 했다고 하죠. 원린수 씨한테요? 네. 하지만 원린수 씨는 기자회견을 해버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 S사로부터 고소를 당하죠. 이 당시에 그 휴게소 주인이 이미 5년형을 받아서 6개월 동안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었는데 6개월 동안 갇혀있는 상황이었는데 최종적으로 재심에서 벌금 100만 원으로 나와요. 몇 가지 악의적인 법이 아니라 어떤 법상에 문제가 되는 몇 가지 요소가 있어서 벌금 100만 원이 나와요. 5년을 구형받고 6개월 실제로 들어가 있었는데 최종은 100만 원. 방송이랑 언론이랑 이쪽에서 어떤 여론이랑 이런 게 특정한 개인을 거의 사회적으로 사용시킨 상황이었는데 혼자 거기에서 투쟁하듯 싸우다가 검찰하고 경찰하고 언론하고 척을 진 거죠. 제가 실제로 이 원린수라는 분에 대해서 어떤 평을 할 수도 없죠. 제가 없는데 어떤 모티브가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실제로 거대 시스템하고 안 좋은 관계가 되어버린 한 개인의 모티브가 많이 와서 되게 무력한 느낌을 주면서 하드블드하게 그릴 수 있는 어떤 동기가 될 수 있겠다. 작가님들 중에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축제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료가 잘 안 나옵니다. 이쪽이 약간 좀 어두웠다면 귀여운 걸 할게요. 아까 지난주에 홍란지 박사님이 잠깐 말씀하셨던 고양이 탐정이라는 게 있어요. 고양이 탐정님. 고양이 탐정 아셨어요? 고양이 탐정이라는 존재를 알고 계셨어요? 저도 몰랐어요. 아셨어요 김태원 작가님? 고양이 탐정이 처음에는 어떤 만화에 나오는 얼굴이 고양이인 탐정 같은 건가 보다. 맞아요. 고양이 탐정 하니까 고양이인 탐정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고양이를 찾아주는 전문직의 이름이더라고요. 지금 집사들이 굉장히 늘어가지고 고양이들이 되게 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고양이 탐정도 늘어나서 지금은 일종의 직군으로 좀 불리는 느낌이 있는데 인터넷에서 지금 유명한 고양이 탐정이 한 5분 정도 되시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한 사람이 제일 유명하고 오래 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이 고양이 탐정이라는 호칭의 시작이더라고요. 올해로 20년째 활동 중인 김봉규 씨입니다. 진짜 오래간대요. 김봉규 씨. 이런데 죄송합니다. 연세가 있으실 텐데. 이분이 보니까 유년이 시절에 굉장히 소심하셨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소심하신 나머지 친구들하고 노는 것보다는 고양이를 관찰하는 것이 훨씬 더 즐거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맨날 하루 종일 고양이만 보다 보니까 고양이마다의 어떤 자세 고양이마다 주로 선호하는 어떤 장소 고양이의 개성 고양이의 개성 종특 이런 것들을 빠삭하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첫 번째 케이스는 1997년이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고양이가 실종되었습니다라는 전단지를 본 거예요. 길을 가다가 전단지가 붙은 거 보고 안 됐다. 가다가 문득 고양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잃어버린 곳, 장소, 이 고양이 종 못 다 봤을 때 어디에 숨어있을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었대요. 신기하다. 며칠 뒤에 그냥 가봤대요. 거기 있었대요. 고양이가. 그래서 걔를 안고 주인에게 갔대요. 주인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딱 보면서 뭔가 뿌듯함과 보람과 자기의 능력과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그때부터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고양이를 찾고 직업도 찾는데 그러네요. 그리고 한 2년 정도 후에 전국국 고양이 카페가 하나가 개설이 되는데 거기를 통해서 전국국 탐정이 돼요. 그전까지 지역 탐정이었다면 귀여우시다. 뭐냐면 고양이 탐정이라는 호칭 자체는 2005년도의 신문 인터뷰에서 만들어진 호칭이라고 하는데 초반에 이 당시에 처음 고양이 탐정일 처음 시작했을 때는 고양이를 찾을 확률이 한 60% 정도 됐대요. 한 10마리 의뢰가 들어오면 한 6마리 찾고 하루에 한 10시간 정도씩 3, 4일 정도를 들여서 찾아요. 가장 오래 걸린 게 한 18일 정도? 그런데 수상한 사람으로 오해도 받고 주민들 신호도 들어가고 그러면서 열심히 찾다가 제가 찾아봤던 인터뷰 중에서 2015년도 인터뷰가 있거든요. 최근 인터뷰가 2018년인데 거긴 안 나오고 수치가 2015년 인터뷰에서는 현재는 80%까지는 찾는다. 그리고 고양이를 잃어버린 당일날 날을 부르면 90%까지는 찾는다. 그런데 이제 4년이 흐른 지금은 어떨까? 100%가 아닐까? 이분은 원래 본업이 있습니다. 본업이 있으세요? 본업은 프리랜서 무역중개인이에요. 어머! 부업이에요. 부업. 그런데 부업인데 처음에는 그래서 약간 돈 안 받고 그냥 자원봉사처럼 찾아주셨는데 원래 하고 있는 일에 지장이 올 정도로 의뢰가 많아지면서 아주 조금씩 돈을 받기 시작하다가 점점점 올라서 오른 이유도 신기합니다. 고양이를 찾다 보면 당연히 유기견들을 만나는데 유기견들을 의뢰와 별개로 거두다 보니 지금은 집에는 40마리가 있다. 유기견이요? 유기묘 유기묘 고양이를 40마리랑 같이 살아요. 40마리를 키우는데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이 350만 원쯤 된대요. 지금 이분이 받는 돈이 한 달에 한 15건 정도 의뢰를 받아서 평균 400만 원 정도 벌어서 고양이를 돌보는데 전부 쓴다. 진짜 고사리네요. 대단하시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집사. 집사의 삶. 그치. 이분이 오해도 많이 받아요. 이분이 유명한 게 의뢰인한테 화내는 걸로 유명해요. 의뢰인에게 화를 막 화닥질을 엄청 내신대요. 왜요? 당신의 부주의 때문에 고양이가 도망갔다. 강형욱님의 고양이 버전. 그래서 이분이 아까 말했듯이 되게 소심한 성격이었다고 본인이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흥분하고 화가 나면 말이 좀 빨라지고 더듬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화를 내잖아요. 어떤 의뢰인의 회고에는 이런 게 나와요. 결국 어쩔 수 없이 김봉규 님을 불렀습니다. 후기예요. 후기. 만나서 헤어질 때까지 잔소리를 멈추지 않으셨어요. 리뷰 한 게 뭐 대 한 게 이런 것 같아요. 거의 확실히 찾아주시니까 이분이 심지어는 스위스에서 의뢰가 온 적도 있습니다. 스위스에서 연구직을 하고 있던 한인 연구원이 계셨는데 고양이를 잃어버린 거예요. 한국에 의뢰를 한 거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구글 위성 지도로 잃어버린 분의 주변 지도를 다 분석을 해서 의뢰인이 준 정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고양이고 몇 살이고 언제 잃어버렸고 그 두 가지를 토대로 구글 위성 지도로 쫙 주변을 훑어봤더니 그 고양이는 숨어있을 만한 곳이 이곳 이곳이다라고 찍어줬고 실제로 그 지점 가까운 데서 고양이가 나왔대요. 이런 식의 어떤 소름도 다. 진짜. 장난 아니죠. 아까 얘기했던 그 느와르 느낌의 분화가 다르게 이 부분은 사뭇 밝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찾을까 고양이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양이는 영역 동물이기 때문에 강아지같이 동선이 길지 않다. 즉 살던 지역에서 멀리 가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고양이를 잃어버린 장소에 가면 그 고양이는 강아지는 사람을 쫓지만 고양이는 숨는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게 흔히 영역 동물이다 그러면 영역을 이렇게 쭉 생각할 거 아니야. 그렇죠. 고양이의 영역에는 상하도 있다. 이게 중요하다. 아 그치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3차원적인 영역을 고양이의 입장에서 떠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를 잃어버린 장소에 가면 20년째 하셨잖아요. 최근 인터뷰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저도 이제 도가 텄나 봐요. 잃어버린 장소에 가면 자동적으로 고양이의 입장에 이입하게 됩니다. 고양이의 나이 품종 당시 날씨랑 기온 왜냐하면 당시 날씨랑 기온에 따라서 숨어있을 수 있는 지역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렇겠네요. 그리고 반드시 첫 번째 수사 고양이를 찾으러 처음 나갈 때는 주인과 반드시 동행한대요. 왜 그러냐면 냄새와 시각과 모든 면에서 무조건적으로 고양이 입장에서 직간접적으로 자기 주인과 나 고양이 탐정의 나 사이의 관계가 우호적이라는 암시를 주는 거야. 안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에서 도망가는 확률이 높대요. 이런 노하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몇 시간에 걸쳐서 고양이들이 갈 만한 장소를 일단 돌아다닙니다. 대부분이 이제 잃어버린 곳에서 한 10미터 20미터 내외라고 하는데 인간이 상하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 못 찾는대요. 그렇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여기 좀 의외였던 게 고양이는 되게 날쌔기 때문에 딱 발견했을 때 뜰채나 포획틀 같은 걸로 잡을 거라고 상상하는 사람이 많은데 거의 99% 자기를 손으로 잡는대요. 그 이유가 뜰채나 포획틀으로 했을 때 실패하게 되면 고양이가 경계심이 엄청 올라가서 다시 조우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렵대요. 그런데 참 여기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고양이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럴 거를 뭐하러 가출도 하고 그러니까. 고양이가 왜 그러냐면 이 얘기도 이분이 얘기를 해요. 과연 고양이는 왜 나갈까. 고양이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아는 사람도 있겠죠. 고양이들은 어떤 특정한 자극에 본능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 자극에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소리래요. 그러다 보니까 산책묘가 되게 드문 이유는 실제로 고양이는 산책하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산책묘가 드문 거잖아요. 그래서 문 단속을 제대로 안 했는데 외부에 특정 소리가 나면 고양이 본인이 의식하지 못한 채로 뛰쳐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거는 주인이 제대로 사전에 통제를 해놔야 되는 게 맞다. 반사신경처럼 뛰쳐나가는 거군요. 그렇죠. 강아지하고 그 자극의 종류가 좀 다를 뿐이지 고양이가 자기 의식을 갖고 이놈의 직부석 이런 게 아니라 그게 아니구나. 나갔다가 나갔다가 정신 차려보면 여긴 어디 나는 누구 그리고 이제 나를 돌봐주는 집사놈이 안 보인다. 숨어야겠다. 이 연수인 거죠. 이 마음. 고양이 되게 귀엽다. 아니 되게 도동하게 생겨서 이게 뭐지 내 의도가 아닌데 도도하게 생긴 게 숨기는 거죠. 자기의 맥한 부분을 숨기는 건가요? 고양이 제일 재밌는 아니 뭐 고양이는 방송을 따로 하던가 고양이는 정말 파도파도 새로운 매력이 다음은 이제 궁구의 캐릭터 고양이 편 저는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동물을 고양이 무섭다고 생각했는데 귀엽는데요? 귀엽습니다. 고양이 스트레스 받아요. 고양이 기분 맞춰주는 거 되게 힘들어요. 김태원 장관님은 고양이와 함께 사신 적이 있나요? 친구 고양이 맡아가지고 봐도 모르는데 더더욱더 눈치 보게 되죠. 되게 잘 지내기는 했는데 맞춰주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군요. 그렇게 해서 대부분 손으로 잡는 이 김봉규 탐정님은 다른 고양이 탐정과 비교해서 어떤 부분이 좀 자기가 잘한다라고 느끼는지 물어봤더니 고양이가 갖고 있는 언어 체계를 내가 좀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양이를 딱 발견했을 때 언제 다가가야 되는지를 결국 결정을 해야 되는데 고양이가 긴장한 상태임을 보여주는 수많은 표시들을 자기는 알 수 있다. 그럴 때는 그 앞에 앉아서 고양이 사료를 까고 물을 하나 까서 물은 내가 먹고 앉은 상태는 몇 시간씩 있는데요. 그러다가 고양이가 샤야에서 사라지면 그것만 쫓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가 굉장히 평온한 상태에 들어갔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 천천히 다가가는 거죠. 그래서 고양이 탐정의 배낭에 뭐가 들어있냐 고양이 먹이 이건 최종적인 순간에 필요하다. 물 나에게 필요하다. 랜턴 왜냐하면 주로 어두운 곳에만 있다. 배터리 폰이 필요한 상황에서 오래 앉아있으니까 자기가 정리한 고양이 자료들과 노트들이 있어요. 그런데 의외는 고양이용 응급약은 없대요. 왜냐하면 고양이를 다쳤을 때 자가시료를 하는 것이 더 위험하기 때문에 어줍지 않게 자기가 자가시료를 할 상황을 만들지 않고 동물병원에 바로 데려가서 전문가에게 치료받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를 단 얘기예요. 이게 이제 선의로 가득한 애묘가들이 다친 고양이를 직접 치료해주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 마시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훌륭한 얘기네요. 되게 중요하죠. 이게 이제 아마추어 사설 구조가들이 많이 하는 실수거든요. 자 이제 비용을 알아야겠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청취자분들 중에 작가 혹은 작가 지망생이 계시잖아요. 우리들은 대부분 애매윈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반려묘가 잠깐 집에서 나갈 수도 있어요. 비용을 알아봐야겠죠. 출장비는 18만 원입니다. 그런데 찾고 나면 성공보수 사례비가 20만 원이 있어요. 총 한 40만 원 성공하면 의뢰할 지역이 수도권에서 멀어지면 올라가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이분의 경우는 의뢰가 한 달 평균 한 13건에서 15건 정도 있는데 버는 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0마리의 고양이 다 들어가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실존하는 역사 속에 탐정스러운 인물들과 한국의 두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분의 자료도 좀 궁금해요. 예를 들면 오늘 유승진 작가님이 아주 시크하게 책을 한 권 꺼내서 저한테 보여주셨습니다. 흥미로운 책이에요. 제목이 뭐 봐요. 조선의 명 탐정들이라는 제목이에요. 이게 예전에 오성한음 그릴 적에 구매했던 책인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읽은 지가 꽤 되니까 연재 끝난 지 돼서 오성한음이 좀 됐죠. 그래서 책 내용이 디테일하게 생각을 안 나는데 목차를 보면 목차를 잠깐 읽어드릴 건데 흥미로운 인물들이 많아요. 보면 세종대왕 세종대왕이요? 조선의 명탐정들? 세종대왕? 사건을 해결 잘했다. 사건 해결이 궁중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연산군 간지란다. 정약용 정조 이 정도가 아마 유명한 인물이고 세종대왕은 약간 사기인 게 용의자를 신문할 때 자백해라 이게 어명인 거잖아. 그렇죠. 자백 안 하면 사형이잖아. 따라주는 건 세종대왕이건 누구건 기본적으로 고문이 따라요. 고문이요? 조선의 명탐정들은 일단 고문이 조선의 명탐정들은 이권의식이 없었다. 일단은 세종대왕도 주리를 틀고 시작하나요? 주리는 이제 그 시대에 따라서 주리를 틀면 안 되는 시절이 있어요. 그래요?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도 있고 주리틀면 그 다음에 못 걷거든요. 그렇죠. 뼈가 다 어긋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제 고문이 일단 세종대왕도 고문을 가해요. 그래요? 세종대왕 본인은 고기를 끈 게 고문이었으면서 그렇죠. 타인에게는 고문을 가했다. 그렇죠. 일단은 맞고보자. 기본적으로 따라요. 근데 만약에 무거우였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그 조선시대는 확실히 누가 혐의가 있다 그러면 그걸로 인생 끝이에요. 혐의 자체가 일단 맞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밝혀지는 경우가 별로 없나? 그게 이제 그나마 세종대왕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더 맞고 보니 딴 놈이네. 딴 놈 고문을 해라. 미안해. 사과는 하나? 뭐 해야죠. 왕이지만 사과 하나? 돌려서 돌려서 하지 않겠나 싶어요. 쌀 좀 주고 그런 거라든지 무마시키는 정도로 그래가지고 이름 모를 서흥 부사라든지 좌포청 군관 우포청 군관 이런 식으로 군관? 네. 군관. 액션을 가미한 출입물을 그리고 싶다. 군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책이 또 재미있는 부분이 그 이제 유사한 외국의 이런 사례 캐릭터라든지 이걸 또 비교를 해놨어요. 그렇더라고요. 챕터 끝마다 있더라고요. 맞아요. 예를 들어 세종대왕처럼 앉아서 범인을 체포한 탐정은 이런 식으로 알락의자 탐정 누가 있냐 그런 거죠. 알락의자 플러스 고문 그래가지고 타인의 범죄를 꿰뚫어본 악당형 탐정은 이런 식으로 재밌다. 챕터별로 일단 이게 재미가 있어요. 읽기는 그래가지고 일일이 제가 소개는 못해드리는데 조선의 명탐정들하고 제가 또 주로 읽었던 책들이 조선에서 일어난 살인사건들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그거 재밌더라고요. 조선의 가장 엽기적이었던 살인사건을 모아놓은 책이 조선을 뒤흔든 살인사건 그런 식으로 그런 책들을 많이 참고를 했었어요. 당시에 재밌었죠. 일단 실제로 아까 저번 시간에 얘기를 드리기를 오성과 한음에서는 딱히 탐정의 기운을 제가 찾아내지는 못했는데 오성과 한음을 그리신 거는 버디물 탐정류로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나 처음에 그 기획 듣고 되게 좋아했는데 그때 이제 종범 작가랑 해운대 저희 집에서 부산에서 너무 재밌다야 이러면서 내가 종범 작가 당시 닥터 프로스트로 빛을 보던 시절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야. 그때인가? 그때야. 아무튼 그때 많이 기억이 나요. 뭐 저기 이런저런 자료를 많이 참고하고 봤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그 지난 시간에도 말했듯이 전문가 무를 이용해서 탐정무를 만드는 게 굉장히 유용하다. 그렇죠. 그리고 다른 장르와 접붙이기가 좀 좋다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사극과 추리 쪽을 붙이면 승산이 좀 있다고 보는 편인데 거기에 꽤 도움되는 취재 소스네요. 그렇죠. 이 책이랑 더불어서 조선의 명탐정들 신주무원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신주무원록 그게 그게 아주 재미있는 책이죠. 조선시대에 간행된 버부약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체보고 검시하는 내용이 쩐다. 조선시대에 나왔어요. 이 책이. 상처가 버드나무 잎처럼 나있다. 이러면 자상일 확률이 높고 이런 식으로 시체부패 얼마 됐다 본다거나 이거는 약물로 의한 독살이다. 이런 식으로 검시하는 조선시대에 그게 있어요. 책이 있어요. 검시 검시 네. 검시 관련된 조선 CSI죠. 조선 CSI 그 책 같은 경우에도 제 기억으로 한두 권 정도가 발매가 되어있어요. 지금 파는지는 아마 팔 것 같은데 현대어로 번역을 소개해놓은 얘기들도 있어요. 번역을 잘해놨어요. 기억에 지금 책 제목이 원통함을 없게 하라 뭐 이런 식의 억울함을 없게 하라 억울함 네. 바로 검색하시고 역시 그 책이 재미가 있어요. 또 저기 이게 조선시대 추림으로 하실 거면 이 책을 병행하시는 게 매우 좋죠. 두 가지를 같이 하면 좋겠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조선을 흔들었던 이런 살인 사건이라든지 그러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일 만한 책은 추한극구간 이라고 있어요. 추한극구간 이거는 뭐냐면 조선시대 후기에 후기에 중재인들 형사조서 야 조서가 남아있어요? 네. 그러니까 조사하고 판결도 남아있다 그러네요. 의금부로 넘어온 사람들 붙잡아가지고 이제 그 이제 그 붙잡아서 주로 영모나 이제 그런 쪽인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고문해놓고 그치 한 거 받아 적어놓은 얘기들 그런 거라서 이쪽도 관심 있으시면 조금 참고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좋은 참고 자료들을 말씀해 주셨네요. 제가 이 오늘 내용 정리하면서 어제 PC 컴퓨터에 폴더들을 뒤지다가 예전에 시노시스 정리해놓고 서랍에 넣어서 숙성시키는 이야기 중에 그게 있더라고요. 조선시대고요. 출입물이에요. 그런데 주인공이 무당입니다. 그런데 이 무당이 무당인데 주로 사용하는 능력 능력은 현대 심리학에나 등장할 법한 상담적인 어떤 거예요. 상대의 어떤 마음 심리 원통함 어떤 한 이런 것들을 한 리딩 콜드 리딩으로 풀어서 굿을 해 주지만 사실은 이 사람 마음속에서는 심리학적인 방식으로 추리를 해나가는 내용인 거죠. 헬밋에서 삼촌의 자백을 받아내는 사이코드라마 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재미있는 게 현대에 있을 법한 심리학적 내용이 실제로 조선시대 기록 속에 나오는 거 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하면서 동시에 무당이 굿을 해주면 뭔가 초현실적인 효과를 이용해서 자백을 받아내는 등에 재미있는 정치도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여러 가지 접붙이기의 결과니까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발상을 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처음 찾아왔을 때 콜드 리딩 해줘 두자고 그렇죠. 빨간색을 조심해 최근에 물가에 간 적이지 이렇게 너희 너희 사막에서 왔는데 큰일 날 뻔했어 복채 복채 그리고 한 분 정도 더 추가를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되게 화제가 됐는데 2018년 여름 가을부터 나왔는데 한국에 프로파일링 첫 번째 프로파일러가 계세요. 권일룡 경감님이시죠. 권일룡 경감님 얘기가 지금은 경감님은 아니지만 이제 전 경감 전 경감 이제 그분 얘기가 논픽션으로 책 나옵니다. 고나무 작가님이랑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팩트 스토리에서 해가지고 악의 해석자라는 이름으로 카카오 페이지에 공개가 돼 있고 이 얘기가 상당히 흥미진진하다고 되어 있어요. 이 고나무 작가님이랑 쓴 거 맞아요? 고나무 작가님이 권일룡 전 경감님이랑 같이 그 두 분의 콤비로 나온 논픽션 룩보가 이전에 한 권이 또 있었거든요. 그거 굉장히 재미있게 봤는데 그 다음 또 나오는군요. 고나무 기자가 되게 재미있게 잘 쓰잖아요. 잘 쓰잖아요.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이라는 이 전 책이 또 굉장히 재밌었는데 그래서 이게 아마 어떻게 조만간 콘텐츠로 만들어지는 것도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걸 뭐 아무튼 이것도 카카오 페이지에도 연재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권일룡 경감님 권일룡님 선생님이라고 하죠. 권일룡님이 프로파일링 관련해 가지고 만화가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특강을 한 번 하신 적이 부천에서 있었는데 못 갔어요 제가. 나중에 뒤늦게 만나뵈려고 하다가 결국은 그분의 몇 기수 후배이신 프로파일러 분께서 지금 제 자문을 맡아주고 계시거든요. 정말이지 너무 큰 족적을 남기신 분이더라고요. 권일룡님에 관련된 자료가 요즘에 꽤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매우 반가운 것이 언론이라거나 이쪽에 큰 관심이 없으셨다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요즘 들어서 많이 좀 해 주세요. 그런데 그게 저는 너무 반갑고 책을 해 주신다거나 팟캐스트 인터뷰를 나오신다거나 하는 등에 활동을 해 주시니까요.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진짜 프로파일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다들 오늘 녹음 어떠셨나요? 완전 유익했죠. 저번 시간에 이어서 진짜 생소한 인물들 비도크 진짜 많이 알아가는 것 같아요. 비도크 고양이 탐정이라든지 김봉균님 고양이 생각만 납니다. 그날의 메인 이벤터가 거의 발언의 대부분을 하다 보니 입은 마르고 목은 타고 목이 좀 쉬고 이러는데 아 건조해서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청취자분들 들어와 주시면서 창작하는 데에 도움이 될 만한 여러 가지 영감 팁들로 이루어져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좀 도움되었길 바라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는 뭐죠? 마침 산책 마침 산책 다음 주 마침 산책 양혜림 선생님과 함께 세이브 더 캐스로 돌아올 텐데 그때까지 여러분들 미세먼지 조심하시고 미세먼지 조심하시고 미세먼지 주의보는 보시고 미세먼지로 생긴 감기를 미세먼지 주의보로 낫게 하시면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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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한 달 뒤에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던 홍은표 작가님을 모시고 진행되는 궁극의 캐릭터는 세기의 예술가 말로에 대해서 그때까지 여러분들 다른 코너도 잘 들어봐주시고 이 점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문화산업대학교가 주관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웹툰스쿨의 궁극의 캐릭터였습니다. 전 말아갈 정도였고요. 김태권입니다. 홍란지였습니다. 유승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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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